아빠 옷 좀 골라줘 아빠 옷 좀 골라줘 하얀이는 어떤 옷이 좋아? 오 그게 좋아? 어... 아니야? 오 그게 좋아? 어... 나 그거 별론데 그거야? 알겠어 알았어 이거 잠깐만 키패넣고 이거 빼고 또 뭐가 있을까? 아빠는 흰색이 좋은데 오늘 아 그거? 오... 황금색 고마워요 인사 안해줘? 왔다 올게요 바이바이 꼬마 이름은 캐스퍼 갔다 아이가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우 오 오 너무 감사합니다. 주신 경병진 입으신 균제예요. 최종 승리가 준비 되겠습니다. 왕성 반영월ês쇼! 신희 팀 반영월TV이시쇼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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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